안녕하세요. 스텔라 입니다. 제 본명은 아니구요. 스텔라라는 이름은 영혼의 안내자라는 뜻이 있어요. 그래서 천주교에서 세례명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그 뜻이 너무 좋아서 제가 오래전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. 제가 명상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20대의 인생에 대해서 목표를 가지고 직업을 선택하고 그 준비를 하는 그 시점에 저는 너무 철학적인 화두가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. 철학적인 화두라면 너무 근원적으로 과연 내가 원하는 삶은 무엇이고 나는 어떻게 살고 싶어 하는지 너무 궁금했고 또 나는 무엇인가 라는 고민까지 그때부터 하게 된 것 같아요. 그 방법으로 명상이라는 것에 관심을 갖고 하게 됐죠. 거의 30년 가까이 해오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여러가지 좋은 점들도 느껴지고 해서 공유하고 싶어서 이 비디오를 영상을 만들게 됐어요. 그럼 이 명상이란 무엇일까요?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구요. 명상이라는 것은 생각을 한번 쉬어보기 이렇게 정의를 내려보고 싶어요. 무언가 커다란 어떤 영적인 체험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인간이 늘 하고 있는 우리들이 늘 하고 있는 평상시 하고 있는 생각이라는 것을 한번 쉬어서 과연 생각을 하는 것만이 우리의 전부인가 물론 생각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개척하고 성장시키고 또 성숙해지기도 하고 그런 도구로 사용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만이 또 전부는 아닐 수 있잖아요. 생각을 쉬었을 때 그대로 있는 자신의 모습을 좀 발견하기도 하고 또 생각으로부터 오는 스트레스를 좀 잠재워보기도 하고 그런 많은 이점이 있어요. 그래서 명상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 싶은데 우선 명상은 생각을 쉬어보는 거다 라는 관점을 가지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 같이 짧은 시간에 명상 시간이지만 새로운 방식의 대화와 이야기와 짧은 시간이라도 자기 생각을 쉬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